정말로 2시, 지금 3시 10분까지밖에 못해요. 지금까지 라이브가요.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요. 라이브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매장에도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 매장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상품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매장에서 상품이 보고 싶다고 하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품 추천해드릴게요. 이 제품. 오늘 웬일이야, 진짜 고객님들. 오늘 웬일입니까, 이거?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샌네 제품이에요, 샌네 제품. 아니? 맞나? 잠깐만요. 네. 샌네 제품 맞습니다. 가격이 너무 놀랬죠? 지금 라이브 시간에서만 20% 할인 들어갔네요. 네, 20% 할인 들어갔어요. 아우, 어떡해 이거. 베이지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장식 보세요. 장식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골드 장식은 아니에요. 약간 동장식처럼 컬러가 뭔가 이렇게 센 느낌이 아니에요. 센 느낌 아닙니다. 컬러는 스킨 컬러로서, 아이고, 잠시만요. 스킨 컬러로서 고객님들이 신기에 되게 좋은 베이지, 베이직 베이지 컬러. 네, 베이직 베이지 컬러입니다. 자, 이 제품 한번 제가 신은 짝샷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고객님들도 이제 트렌치코트 꺼내서 입으세요. 딱인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블랙으로 한번 상품 설명해드릴게요. 블랙으로. 자, 이 제품은 뒤축이 말랑말랑. 뒤축이 말랑말랑이에요. 뒤축이 말랑말랑. 그리고 바닥 있잖아요. 이게 몰드창이에요. 몰드창. 그래서 약간 워킹을 할 때 이렇게 구부려지는 게 굉장히 소프트예요. 그리고 가죽 같은 양피의 느낌 있어요. 신고 놀라지 마세요. 이게 양피 같은 느낌이 있어서 부드러운 거예요, 고객님. 음. 아, 여우다님 주문했는데 발볼 늘림 신청. 그 저희 동생 언니 발볼 늘림 신청 어디다 하죠? 아, 배송 메시지 써주세요. 아, 고객님 배송 메시지에 써주세요. 아, 고객님 배송 메시지에 써주시면 되고요. 음. 트렌비 정사이즈 하면 되죠? 정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네, 정사이즈. 정사이즈예요. 트렌비. 정확한 정사이즈 맞아요. 네. 아까 이만큼 남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한 정사이즈.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센스 제품이잖아요. 센스 리본. 센스 리본인데 센치 6cm예요. 6cm. 진짜 센스는 그냥 구두 신고 뒤꿈치 까져서 나 구두 못 신었던 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셔도 좋을 만큼 정말 너무 좋아. 제가 이거 신어보니까 뒤축이요. 근다고 해서 빠지진 않아요. 절대요. 이 뒤축이 약간 높아요. 아니, 안 빠져. 잘 잡아줘. 미니제리 님이 아, 마크테스 구매했어요? 오늘 신상 따끈따끈 또 신상 구매하실 분. 고이 버려 버려 드릴게요. 고이 버려 드릴게요. 고이 버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제리 님. 잘 하셨어요. 진짜. 잘 하셨습니다. 네, 네. 색깔이랑 거울 보게 잘 나왔더라고요. 내가 힐을 난생 처음이야. 그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이야. 그리고 많이 걸으시는 분들. 아, 많이 걸어? 이거 사야 돼요? 많이 걸으시는데 힐 신으시는 분들 이거 사셔야 돼. 정말. 자, 핑크색 이거 주문하신 거죠? 아, 미니제리 님은 정말 잘 들어왔어. 오늘 이 제품이 다 나가서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못 넣었어요. 아니, 오늘 또 상품을 끝에 들어온 거죠. 가까스로 등록했어요. 이야, 정말. 우리 인연이에요, 미니제리 님. 자, 마지막 힐 제품이에요. 이 제품. 자, 한 번만 착용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또 막 보여드리고 싶은 옷도 보게 있는데 뭐냐면 매장 오늘 바빠요. 고객님 매장 한번 와보시면 난리 납니다, 지금. 미니제리 님 운이 좋아요? 저도 운이 좋아요. 미니제리 님 만나가지고 저도 운이 좋아요. 자, 이 제품 조금 그냥 그레이 컬러에 약간 슬랙스 같은 거에다가 신어봐 드릴게요. 네, 한번 약간 와이드 형입니다. 슬랙스가 사실은 아니고. 어, 슬랙스 형이에요. 슬랙스, 와이드 슬랙스 형. 네, 예. 자, 제가 한번 봐. 아니, 양쪽 다 신어봐 주세요. 아, 이걸로 신으세요? 네. 와이드 적을 수 있는 줄. 네. 지금 시슬미도 있는. 제가 와이드한 약간 슬랙스 같은 거에다가 매장에서 직흥으로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네. 지금 사이즈가 양쪽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네, 틀려요. 베이지가 30이고요. 그렇죠. 이게 저한테 너무 조금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스 상품은 보통 30, 35 이렇게 반치수의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반치수 업 사이즈를 주문하시는 게 더 잘 신으실 것 같아요. 저 그냥 스커트 했다 신었을 느낌 한번 보여주세요. 스커트 느낌이요? 예, 예. 확 올려주시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양말을 신고 있어요. 아, 네네네. 한번. 고객님 발목을 한번 보세요. 발목까지만. 발목까지만. 이쁘죠? 이쁘죠? 그냥 있으면 잘 신을 것 같지 않아요? 센치도 좋은데 뒤축이 너무 부드러워요. 맞아요. 뒤꿈치 한번 보실래요? 뒤축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런 느낌. 굽 색깔까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맞아요. 그리고 딱 뛰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 하나? 고객님 뛰었어요. 안 흔들리죠? 이런 거. 바로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자, 우리 동생 언니 오늘 잘 뛰네요. 잘 뛰어. 진짜 이거 이제 예식 갈 때 있잖아요. 우리 사촌동생 이제 이번 주에 결혼식 하는데 다음, 이번 주는 솔직히 죄송한데 조금 늦으셨고요. 다음 주에 결혼식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촌동생 결혼식 가서 계속 뛰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계속 서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요세희님이 굉장히 잘 뛰신데요. 아니, 정말 그때 그분이 오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그냥 너무 저끼가 너무 좋아. 저희 매장이 흔들려요, 지금. 매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자, 오늘 380분 정도 저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상품 쭉 한번 둘러보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좀 서운하시죠? 맞아요. 서운해요, 저도. 서운해도 오늘은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 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라이브 상품 보여드린 거 제가 지금 한 번 보여드릴게요. 건의발행 오늘 maken